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새로운 장르를 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사물놀이의 묘미죠 우리 사물놀이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보통 앉아서 많이 합니다 또 서서도 요즘 하고 있고요 선반이라고 해서 서서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북을 놓고 또 남타북이랑 비슷하게 보이죠 저 북을 놓고 또 신명나게 한번 또 두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은 피전 타갑주 메가드럼 광개토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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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